막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 아, 그래요? 어 그래도 강의하면 생각에도 없었는데 막 갑자기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, 이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당연히 고맙지, 고마운데? 그래요? 어 고맙고 뭔가 아, 그런 건 있지 약간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생각해볼까? 어, 보게는 되지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있잖아, 그게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?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가?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메가리를? 네 아, 그래? 아이, 뭐 왜요? 아, 좋지, 물론 되게 괜찮은 애라고 생각해 아, 뭐해요? 완전 별로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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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이라고? 네 뭐라 해줘야 되는데, 그러면? 1위였다 했어요 1위는 진짜 말 안 해줄까, 미안한데? 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어? 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모르지 맞는지 아닌지 알겠습니다 즐거움은 끝이 없다 티비엔 잘생기 때문에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